저도 오늘 방송하면서 나왔던 주제 중에는 원구성 협상 안에서 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나오는 거 보고 이게 확실한 프레임이 작동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었고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목을 달리 해석을 해보자면 그러면 이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 민주당 전체가 똘똘 뭉쳐서 예를 들면 공무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실제 이재명의 지시가 없었는데 이것이 유죄가 되느냐 무죄가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다 터줘야 되는데 여전히 똑같은 방향으로 몸조심하고 있다는 말씀이라면 이게 같은 예전에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부결 사태가 있었던 그 당시의 흐름과 유사하게 민주당의 분위기가 흘러갈 수 있다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21대와 똑같이 가면 당할 거예요 22대 국회는 다르다고 우리가 기대 또는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죠 오늘 우리가 속보 지금 여러분들께 하나 말씀드리면 7시 반에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합니다 8시에 국회 본회의를 해요 이게 뭡니까? 지금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상임위원장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그럼 11대 7로 가자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아예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의원총회에서는 11대 7 중에서 11은 우리가 하겠다고 국회법에 따라서 절차를 받는데 나머지 7도 오늘 논의하고 갈까요 말까요? 라는 것이 의원총회 아마 주요 의제가 될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 8시에 국회 본회의로 가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면 11명에 대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개의해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 7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같이 처리할지 말지는 여러분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 결과를 보면 되는데 이 분위기가 중요한 것이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은 국회로 들어올 마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검찰이 오히려 수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이런 것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지금은 국회 들어가는 것이 불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것은 본인들의 내심과 좀 다른 거예요 내심은 어쨌든 11대 7이라도 가자는 내심이 존재하는데 대통령실 눈치 봐야 되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 법사위 운영인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어 있으니까 가는 것보다 전면제로 나서자 하는데 실제로 전면제로 할 만큼 국민의힘은 체력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전당대회가 앞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당권 문제가 있잖아요 당대표가 어떻게 할 거냐 당대표는 중요한 것이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당대표 되자마자 야 그리투쟁하러 가자 세상에 집권 여당이 그리투쟁하는 거 봤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저도 본 적이 없고 이건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꾸 언급하시는 거잖아요 설마 그렇게 하겠어요? 설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집권 여당이 국회를 보이콧하고 바깥에 나가서 소수정당 예를 들어서 여소야대가 됐다고 해서 국회나 안 할래? 라고 포기를 하는 게 가능하냐고요 이게 역풍이고 순풍이고 다 떠나가지고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반대 진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하나를 구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방탄 원구성은 인정할 수 없다 자 이렇게 제가 질문할게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 야권 정치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검찰 수사를 받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재명을 통해서 검찰의 이런 수사와 기소에 대한 것을 막는 게 맞아요? 아니면 이재명은 당대표니까 모르겠고 나의 문제는 내가 막아야 된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이거를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야당에서 특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인식하는 것은 지금 이제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대한 그 편파성과 그리고 왜곡은 단순히 이재명 개인이 당대표를 연임한다거나 자기 대권주자로 가기 위한 발판을 삼는 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모든 사람을 검찰이 원하는 방식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서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라는 이 그 앞에서 지금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라리 이재명이 이렇게 당하고 있을 때 막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죠 본인들을 위해서도 당연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택이겠죠 자 본인들을 위해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민심은 어떨 것 같아요 민심은 자 이재명 당대표의 수사에 대해서 민심은 이거는 검찰 수사가 무리하다 무리하지 않다 자 대장동 백현동 그리고 지금 대북송검 그리고 성남FC 문제 무리하다 무리하지 않다 자 민심은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이미 22대 총선에서 민심이 어느 정도 선택을 했다고 보고 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민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위기에 몰린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가 최종적으로 무엇을 보고 선택해야 되느냐는 것은 각 논적으로는 수사 자체가 이재명으로 몰리지만 각 국회의원 개인이 취해져 있는 상황과 거의 비슷하지만 이것은 정치인의 관점이에요 중요한 것은 민심의 관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느냐 검찰 수사와 관련된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권력 사유화와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한 민심이 뭐냐 그 민심도 지금 현재는 일치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약간의 불일치가 있으면 그래도 범죄가 있으면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부분적으로 있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국민을 설득하고 양해를 구하느냐 이 문제에 집중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문성 또는 특별한 정보 그리고 검찰 수사의 이면에 있는 아주 본질적인 요소는 저처럼 대중이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움직이는 그런 원리나 이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치권의 이해를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이것을 알려내는 작업에 소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결국 보수 언론이나 집권 여당이나 검찰은 이재명이 잘못됐는데 이것을 덮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일종의 선전을 할 거 아니에요 똑같이 민주당도 거기에 대응하는 선전수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국민들한테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걸 놓치면 안 된다고요 프레임 게임은 만드는 순간 그 프레임은 자기 소멸할 때까지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행위의 본질은 이것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는 부족하다 지금 현재는 특정 정치 집단이 권력도 사유화하지만 실제로 법치도 사유화한다는 이 상황에서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반박이나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국민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으면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는 설 자리가 더욱더 적어지겠죠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이것을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3, 4일 동안 제가 목격하는 민심은 그러면? 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야 이거 심판한다든가 어디 갔지? 이렇게 가다가는 또 당하겠는데? 오히려 국민이 지금 민주당 그리고 지금 정치인들을 더 걱정하는 상황이 돼 있지 않나요? 그러면서 스스로 뛰어나가서 박수치기가 어려운 상황 한 발 물러서고 지켜보고 그냥 관찰만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떤 전략적 판단과 전술적 실전을 할 것이냐 그 기로에 저는 서 있다 절대로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이 프레임이다라고 하는 이 공격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 설득의 과정을 통해서 낯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려면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이 문제가 바로 자신의 문제다라는 생각으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 판단에 도움을 줘야 한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빨리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